아, 찾았는데 못 알아보고. 못 알아보고 아니라고 다시 넣은 거예요? 나아, 찾았다. 어? 찾았다. 찾았다, 찾았다. 광희 삼촌 어디 있어? 아, 저기 왼쪽에서 네 번째. 이거 광희 삼촌은 아닌가? 좀 달라 보이긴 하지. 광희 삼촌은 아닌데요. 삼촌이, 삼촌이야. 그렇죠, 전혀 다른 사람이죠, 이렇게 보면. 죄송한데 이거 노래 처음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나요? 네, 도와드리겠습니다. 뿜뿜뿜, 뿜뿜뿜. 네,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... 들려? 그렇죠. 아빠가 안 들려. 들려? 무슨 노래를 듣고 있을까요? 응? 무슨 노래, 무슨 노래? 뭐? 응? 노래 불러봐. 강희 씨 노래 아니고. 어, 에어, 에어. 맞춰볼게요. 무슨 노래인지. 사랑을 했다. 사랑을 했다. 아, 사랑을 했다. 이거 요새 어린 집에서 완전 인싸 노래예요. 오혐 중간으로, 앨범을 못 하자면, 특유한의 경제는 의사수입니다. 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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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